안녕하세요. 제2의 분양입니다.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의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아파트 분양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특별 혜택, 지금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아파트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거래 절반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만큼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의 5구 타입인 전용 24평형의 인기와 수요도 꾸준하기라 보여집니다. 대군 1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오델하우스는 7월 21일 오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또 한 번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 혜택 하나, 계약금이 5%로 변경됨에 따라 실수요이자는 물론 투자자분들도 능력해 보실 만한 현장입니다.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바로 서두르세요. 특별 혜택 둘, 중도금이 이자 후불제라 무거웠던 마음은 한 방에 날려 보내줄 이자 지원금이 방금 결정되었습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중도금 이자에 대한 부분도 어느정도 해결되었다고 보시면 좋으실거에요. 특별 혜택 셋, 요즘 신축아파트는 시스템 에어컨으로 장착되어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하지만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시스템 에어컨 비용을 50% 지원을 드린다고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하시면 되시겠네요. 특별 혜택 넷, 발코니 확장시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데요. 요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음식물 자동이송 설비 시스템이 무상 제공된다고 하네요. 음식물 자동이송 설비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나가지 않고 세대 내 투입구에 투입하면 지하 기계실로 바로 이동되어 외부로 반출 및 수거되는 획기적인 에코옴 시스템입니다. 발코니 확장시 주어지는 또 하나의 혜택은 독일산 슬라이딩 스팀을 적용 3종 유리를 사용하여 잔열성, 차음성, 기밀성이 탁월한 신현경 자재로 시공됩니다. 그럼 우선 59A타입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59타입은 4.2억대에서 4.5억대로 3배의 판상령 구조인 59A타입 333세대와 착상령 2면 개방구조인 59B타입 111세대로 구성되었는데요. 모델하우스에는 현재 59A타입만 관람 가능합니다. KTX 인천시청역의 59A타입은 판상령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뛰어난 주거공간이며 라면 위주의 전지 배치로 인해 햇살과 바람이 잘 들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방 창문을 통해 환기도 쉽게 할 수 있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59A타입의 또 다른 특징은 상면 산책제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옵션은 침실 1을 슬라이딩 도어와 시스템 선반으로 구성된 드레스룸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젊고 세련된 신혼부부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화 시스템, 주방 특화, 거실 리니어 조명, 아트홀 옵션 등으로 맞춤명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신환경 플레이미 슬라이드 독일산 시스템 창호 음식물 쓰레기 이성설비 세탁실 2단 접이직 시스템 선반 안방 전동 빨래 건조제도 보상 제공되며 특히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회사에서 50% 지원도 해드립니다. 앞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조건 변경과 회사의 특별 지원 덕분에 고객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으며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이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방문하시면 힐스테이트만의 가치를 더욱 잘 느낄 수 있다오니 1877-3569로 전화하면서 방문 예약을 하시면 로얄 후지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1877-3569로 연락주시면 큰 만족드리겠습니다. 제2의 분양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